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됩니다 한국에 지금 12번째 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지난 몇십 년 동안은 젊은 세대와 함께 일해왔습니다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을 향한 사역들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왔습니다 예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저에게 굉장히 큰 제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불타는 도전을 많은 시간 동안 주어왔습니다 제로 목사님이 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제가 바로 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젊은 세대와 함께 연결되는 그것은요 또 제가 연결되는 그것과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한 저의 불타는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신선한 부흥의 물결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든 세대는 하나님의 신선한, 주님과의 신선한 만남들 주님의 신선한 그러한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는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이해되시는 분 소셜미디어에 저하고 연결되신 분, 친구 맺어지신 분 너무 적은데요, 인원이 매주에 제가 3개에서 5개 정도의 사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티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2, 3개 정도의 영상을 사회적인 키 이슈가 되는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10시간 정도의 방송이 매주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우리가 다루는 이슈와 같습니다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곳에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많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의 페이스북에는 거의 4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거기에 올렸는데 1분도 안 돼서 수천명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하고 연결하십시오 친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는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Ask Dr. Brown이라고 하는 스페이링을 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지금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그 좋아요를 누른 다음 밑으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제 예배했던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의 페이스북 안에 40만 명이 넘는 400만,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 안에 계속해서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하는 글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밖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연결이 잘 돼 있으면 지금 이 메시지를 페이스북에서 바로 생중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세션을 끝나기 전에 4천, 5천만 명의 사람들한테 이것들이 다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제가 16살 때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대인이고요 저는 록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했었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였고요 헤로인이나 LSD를 저희가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교회를 간 이유는 내 친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수천 번의 기회들을 갖고 있는데요 수천 번의 집회 가운데 사진 기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참석했던 그 예배에서는 거기에 어떤 젊은 자매님이 저를 학교에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자매님이 다이어리에서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저 크리스토가 우리 교회에 온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난접하고 혼란스러운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한 소년이었죠 그 당시에 저항 세력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하는 긴 머리를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몇 달 후에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의 아내도 유대인이고요 그런데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내의 어머님은 결혼을 네 번이나 하셨고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아내를 같은 교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저의 옛날 모습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나한테 지금 웃는 건 내가 여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웃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기를 아니 여자처럼 보여서 웃는 게 아니라 못생긴 여자처럼 보여서 웃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저의 간증을 보시면 LSD에서 PhD라는 걸 이렇게 타이핑 한번 해보십시오 동영상에 그럼 제가 머리를 길게 길렀을 때 그 사진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한번 이 날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speak to us so we can go and speak to our world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할 말이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 두시옵소서 change us so we can go and change this generation 주님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가여 주시옵소서 meet us in the power and life of your spirit today 주님 주님의 생명의 영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we ask it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 Jeremiah chapter 1 I want to speak to you today about spiritual destiny 오늘은 영적인 그 destiny 운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theme for today I want to bring it home to each of you individually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들을 오늘 여러분의 집으로 가져가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In the book of Acts, the 13th chapter It says about King David After he served the purpose of the Lord for his generation he fell asleep David was brought into the world at a specific time for a specific purpose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대 가운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And he served that purpose for his generation and then he died 그리고 그 다윗은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었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Now David's call was very public 예, 다윗의 부르심은 굉장히 대중적인 것이었습니다 His name is mentioned more than a thousand times in the Bible 성경에 수천 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played a key role in history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But I want you to understand something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원하시는 어떤 한 가지는 What was true of David is true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다윗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다윗에게 있는 그 진정성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진정한 것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겁니다 You have been born into this world for such a time as this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천 가지 일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쫓아갈 그 수많은 부르심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항복하고 다 내어드릴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의 주석을 몇 년 전에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와 몇 년 동안 함께 동거하며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 예언자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예언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예레미야 몇 살이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마 그때 여러분 티네이저였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15살, 16살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의 삶을 살고 있는 청소년이었겠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젊은이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의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게 바로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다른 날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냥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계획들과 여러분의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주님의 손을 여러분이 얹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에게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이건 네 삶과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단다 이게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계획이고 부르심이다 이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힘을 넘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슬프도소이다 주여워야 벗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다 하니 제가 어떻게 열방을 향해서 예언을 하겠습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 모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지금 다 눈앞에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을 하고 했던 놀라운 사람들이 제 앞에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흰머리를 가지고 있고 삶에 경력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리고 나의 할아버지도 부터 더 나이가 많으신 대제사장들이 제 앞에 있는데 왜 저입니까 주님 어떻게 저를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걸 생각하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작아지는 걸 느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다가올지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를 반대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민족과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거절을 당하고 얼마나 그렇게 내몰림을 당할 건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40년 동안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동족들에게 그렇게 설득하고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은 당신과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서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있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복음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것에 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에 존재한다는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은 바로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대한 거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러한 선지자가 되라고 부른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성경을 기록하라고 부른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예레미야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라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을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값을 지불하고 삼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저 구원자라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순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구원자이자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구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선택하신 옵션을 주시지 않습니다 피터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주겠다 십자가에 달리는 옵션 선택을 할 수 있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그냥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옵션이 여기 있어 TV에서 아주 유명해지는 놀라운 사역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아니면 돈 많은 사업가가 되는 옵션을 줄게 그럼 너는 낚시의 성공적인 어부가 되는 그런 옵션을 가질 수 있지 베드로야, 그럼 이 생간일 중에 네가 어떤 걸 택하겠니?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베드로야, 이게 바로 네가 죽게 될 모습이다라고 이것이 너의 부르심이고, 네 운명이고, 네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오직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삶을 나는 내 부르심, 그 부르심을 느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요 내가 나의 가족들과 함께 지낸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또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그러한 분야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면 저는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지상 가운데 주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조국 미국이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이것 가운데 변화를 이끌어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을 저를 혁명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하여금 복음을 들고 그런 문화들에게 맞선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쓸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제가 뭔가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나의 삶의 부르심과 목적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열정을 불타게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듭니다 저는 어리석은 것들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시간들을 몇 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치고 나를 따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같이 저는 그 주님의 명령이 저를 흥분하기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너는 더 많은 라디오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너는 책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너는 맨날 여행하면서 또 설교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굉장한 흥분함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만드셨죠 주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것까지 부르셨잖아요 주님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화살처럼 저를 쏘십시오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삶은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존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몸의 부분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가 이걸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런데 내 의지대로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항복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내어 주십시오 그때 여러분이 비로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삶으로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 아니면 싫어할까 다른 사람 내가 하는 것을 찬성할까 반대할까 나의 어떤 명예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노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아닌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냥 탁 놓아버리면 네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시오 다 다 쓰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판하든지 주는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게 무엇인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얻게 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민감함을 주신 게 그 목적 때문이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옆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 아내와 아이들도 전부 다 신앙이 없는 무전교주의자였어요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를 시도해봤지만 하나도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은 정신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가 발명한 기계에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이 삶의 목적이나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모든 종교가 없는 무신앙주의자들이 전부 다 이럴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그저 그냥 자연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새롭게 우리에게 올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목적에서 이곳에 두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만약 여러분 자신을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고처럼 사건처럼 우연히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뚝 떨어졌다라고 믿는다면 만약에 그것을 믿고 있다면 거기에 운명이나 부르심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자기 삶의 부르심이나 목적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갇히지 못하고 어떻게 살지 내 삶은 매일매일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세계의 역사 중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열방의 흔들림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가운데 끔찍한 공격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의 그 숫자는 우리가 상상을 해서 초월할 정도의 숫자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세대에도 이 정도로 심각한 공격이 있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또 아주 독특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혼들이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들이 지금 다 깨어져 나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술 방면에 있어서의 공격이 또한 있습니다 가장 어리게는 8살부터 어린아이들이 호르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손가락 하나면 들어가 볼 수 있는 이것들 지구상에 역사상에 그 어떤 세대도 그 정도로 간편한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역사상에 그 어떤 세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더 외롭고 고독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10대들의 자산률이 지금 계속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게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것은 그저 제도만 보고 있고요 그런 죽어있는 어떤 그런 전통만 볼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뭔가 진짜를 찾고 싶어 합니다 공동체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부모, 젊은이들의 부모를 만족시켰던 것들이 더 이상 이 젊은이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나라들 중에 테러리스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많은 방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업라이징 미팅에 여러분이 이때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삼십몇 개의 나라에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제 삶을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는 제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쯤은 아실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 어떤 것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은을 추구하는 사람이 은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고요 금을 쫓아가는 사람이 금으로 인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체에서 여러분의 만족을 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성이나 마약이나 여러분 또 음주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준다면 여러분은 우울함과 여러분의 그런 공허함을 여러분 더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마약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이런 세상의 것도 육체적인 것을 이런 삶을 낭비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높이 올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고유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온전히 항복하여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의 종교를 바라볼 때는 지루하다고 이건 죽은 거야 하나도 재미없어 그냥 규칙만 너무 많고 세상이 바라보는 건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세상에 못하잖아요 이런 쓰레기들을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를 바꿔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 열방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고기가 하늘을 날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물고기가 물가운데로 굳어 다이빙에 들어가면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30년 전쯤에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네, 차리오트 파이어,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죠 20 몇 년 전쯤에 네, 유명한 달리기 선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는 달리기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선교의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스코틀랜드라는 나라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지로 가려고 했던 때 그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올림픽 게임에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부탁을 해왔어요 왜 올림픽에 달리기를 하냐 지금 그냥 선교지로 가 이런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달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내가 느낄 수 있어 내가 얘기할 텐데 내가 너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의 계획을 꽉 잡고 있으면 너의 그 의지를 꽉 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께 항복을 하면 그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해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한 이유를 그때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내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주님의 임자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동시에 느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것을 위해 부르셨든지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이걸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이건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나사렛이 낮잠에 필요해서 누워있었던 게 아니죠 나사렛이 약이 필요한 게 아니죠 나사렛은 죽었어요 만약에 주님이 죽은 나사렛을 살리라고 부르셨다면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르셨들을 딱 놓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 땅의 젊은이들의 부흥 열방의 젊은이들의 부흥 사단이 여러분으로부터 뺏어간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것 그 이전 세대가 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것 자연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데미지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과 우리가 우리의 소유들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전 세계에 젊은이들이 부흥이 일어날 맞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세대가 흔들릴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십자가에 달릴까가 질문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계획은 어떻습니까 나의 계획이나 나의 야망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부활의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사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이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뭔가 특별하고 기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에 몇 명에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부르심, 콜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여러분들 중에 몇몇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는 우리가 그 높은 산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단순하고 쉬운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부 다 믿는 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진지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들으십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응답하게 바라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나오실 때는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면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항복하고 드리겠다는 의미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5년이나 10년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들에 대한 정확한 블록 청사진을 바로 이 순간에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마사님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순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실 때 주님 저는 만약에 주님이 제가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혹은 주님 저의 모슬렘의 세계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죽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제가 결혼해서 10명의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면 주님 제가 20년 동안을 또 노래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 그게 무엇이든 가운데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히 기름 보수 세우셨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중엔 주님의 이런 거룩한 목적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때가 될 것입니다 so if you say lord that's me here I am send me use me whatever the cost whatever the consequence if that's you I want you to step out right now and begin to talk to the lord come on down get as close as you can come and begin to cry out to god just close your eyes and begin to do business with god if they're fears if they're insecurities just tell him god I don't think I could really be used by you god I have no confidence god I'm afraid to step out just be honest with him lord I have these plans i'm going to be a medical doctor but if that's not your will whatever your will is I embrace it talk to the lord he's going to meet you today the holy spirit is going to speak to many of you come on up a little closer if you can if you don't step up a little more god here I am send me use me lay your hand on my life i don't want to waste my life i don't want to live and die without purpose i want my life to count for you i want to make a difference for you i want people to see jesus in me lord you know my weaknesses you know my limitations but i put myself in your hands send me use me fill me let's cry out to the lord let's cry out to the lord let's cry out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oh god 신고하옵소서 신고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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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곳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곳에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주님이 너무나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님 보내주셨고 그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껏 짐심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 젊은 세대를 사용하여십시오 use this young generation to shape Korea and to shape the nations give them a fresh baptism of your love a fresh baptism of your fire right on your heart on their hearts your purpose for their lives 주님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들을 주님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오 and may they feel to the depth of their being I am called by God may something happen today may a turning point come in their lives may they never be the same in the name of Jesus let's give a shout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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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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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I do next what am I supposed to do next God's speaking to you about things years down the line it's real simple you just go after him everyday Lord here I am I want to make a difference today Lord here I am use me your friends need you your schools need you your churches need you your churches need you you know what gives me hope come on up here come here come here come on up here see when I see young champions like this yeah 이런 젊은 챔피언들을 제가 보면요 when I see them going after God when I see passion and hunger in their hearts I know God is going to shake your generation come on Jesus Jesus thank you Lord let's sing one song we'll leave I'll be back with you again tomorrow for another full session but listen lead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we got the invitation we came immediately because we're in this together we're in this together and it's time for a holy uprising amen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I'm rising and I just gotta go Lord you're never gonna let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you're never gonna let me oh sit down You're never gonna let,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You're never gonna let, you're never gonna let me down For you are good, you're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Oh, you are good, goo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You're turning forward to time The world behind me, sing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the cross befor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No turn i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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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이 노래에 서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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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ost us everything, God. We follow you. Turn it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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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God. Yes, Father. This is the prayer of our hearts, God, that we would not be distracted with anything but your beauty, God. To see the beauty of your glory throughout the nations, God. No matter the cost. So today, Lord, as we lay our lives at your altar once again, would you have your way? In the precious name of the lover of our souls, Jesus Christ. Amen. Amen. Let's give the Lord a clap. Yes, God. Yes, God. Yes. Yes. Jesus. Yes, God. I want you to love you, Jesus. Yes, Jesus Christ. 여러분 우리가 견화되었지요 브라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열방을 다니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사랑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분, 15분, 10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질 거고요 3시 15분까지 이 자리로 다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니코 박사님의 놀라운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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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